와 와 예 펄종의 사진이 있었는데 좋아 와 아아 다 알았는데 앨범 확인해주세요 자 김종국씨 차련ida 추첨해 주세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되죠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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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뭐요? 아유 진짜! 3, 4, 5, 6, 7번을 모릅니다. 2번입니다. 아유 진짜! 3번 송지호! 4번 송지호! 4번 송지호! 5번 송지호! 5번 송지호! 와 진짜! 와! 와! 진짜! 나 찍은거야! 나 찍었어! 찍었어! 와 저 황민이 점점 출력을 들고 있어요. 찍었어. 와 저 황민이 점점 출력을 들고 있어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효 3번 확인합니다. 3번. 야 저 3번이라 찍었는데. 남아계신 분들의 우승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남아있는 번호가 되어있어요. 아니 우승 안해도 괜찮아요. 서진주 씨가 맞출 번호 추첨하겠습니다.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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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수. 이광수. 나 아니야. 나 5번이야? 안녕. 나 5번이야? 나 5번이야? 아 진짜로? 강수 법이 나왔어. 그렇지 해요. 나 이쁘지 마세요. 아 진짜로? 나 이쁘지 마세요. 5번 종물의 왕국의 왕은 이광수야. 근데 그거 봤어 기린. 맞네. 야 이 세 분이 한 분이 부승이네. 자 이제 다시 전비선 씨 차례입니다. 4번. 4번. 결정하셨나요? 다섯 세겠습니다. 5. 4. 3. 2. 1.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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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제 두 분 중에 한 분이 부승이네. 아하. 고생 안 해도 되는데. 빨리 지켜. 그냥 완전 좋겠는데. 자 김종국 씨가 뽑을 바로 추첨.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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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어. 저게 문정일 씨 안 떨어지지 않았. 아하. 확인 안 됐잖아요. 만약에 지금 틀려서 떨어지신 분들 중에 4번이 있으면 그걸 맞추시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문정일 씨가 4번이면 나는 안 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얘기 좀 그만해. 형 4번이에요. 얘기 그만하시고 5초 드립니다. 5, 4, 3, 2, 4. 4번 문정일. 4번 문정일. 4번 문정일. 5, 4, 3, 4, 4, 5, 4, 5, 5, 5, 6, 5, 5, 6, 6, 6, 6, 7, 7, 8, 9, 10. 감사합니다.